와우 자막 제공 계란 먹을 꺼야? 그리고 계란을 먹으면 밥 먹을거에요 장군 계란을 어떻게 사먹어? 네가 어떻게 먹는지 보여줘 날계란을 그렇게 먹는거야? 맨날 계란 훔쳐서 다 먹었네 너 껌뚝이 들고 어딜가? 닭이 좋아? 응? 다 먹네 결국은 쟤랑 껍질째 전부 다 남양이 파먹고 노우 모아? 장군아 네가 엄마 거까지 다 먹으면 어떡해? 응? 계란 다 깨뜨려가면서 응? 근데 오늘 밥 안 먹어도 되겠다 이제 너 때문에 그냥 거기다 못 넣겠다 장군? 달걀 두둑 엄마가 죽어도 아닌데 네가 강그릇 꺼내서 먹구 응? 응 이제 여기다 못 둬 이제 키가 커서 이 위로 다 올라와 응? 응? 응?